안녕하세요 다둥이차 2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제네시스 G80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자 이 차는 스마트센스도 있고요 무사고 차량이에요 무사고 근데 단순교환이 하나 있습니다 트렁크 트렁크랑 뒤에 범퍼 단순교환이 있고요 뒤에서 이렇게 탁 박아 아주 깔끔하게 정식센터에서 교환을 해놓은 차량이고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고 대신에 가격이 저렴하죠 가격이 2018년식인데 가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증까지 다 남아있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요 2890만원네요 외부부터 한번 보시죠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합니다 왼쪽 휀다도 깔끔하고요 타이어 살아있고요 휠도 관리 잘 되어있네요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문콕도 없이 깨끗하고요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습니다 휠도 깔끔하고 트렁크, 뒷범퍼 여기 교환된 건데 여러분들 확인을 하면 돼요 교환이 됐다 잘 됐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교환이 됐다 그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오른쪽 라인 깨끗하죠? 문콕도 없이 좋다 이 차 정말 좋네요 자율주행 장치가 있잖아 스마트 센스가 있잖아 이걸 어디 가서 2890해서 내부에 옵션 보여드릴게요 메모지 시트 전동 시트 시트 상태 보세요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스마트 센스가 있죠 스마트 센스 차선 이탈 방지 축구방 센서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뒤에 커튼까지 있네요 그리고 버튼 시동 시동 일룸밀라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밑에 아날로그 시계와 시디룸도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더우니까 좀 틀어볼게요 시원하고 18년식이라 무선 충전기가 있죠 무선 충전기 전자기호봉 오토홀드 양쪽 통풍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통풍 시트가 있고요 열선도 있고 통풍 핸들열스 DIS도 있고요 그리고 조트석에는 워큰 시트 있고 작동 잘 되고요 헤드업도 있습니다 헤드업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그리고 핸들에 자동 제어 장치가 있죠 크루즈 컨트롤하고 이걸 키고 다니면 고속도로에서 섰다 갔다 자동으로 해 줍니다 앞차의 거리를 재가지고 자기가 섰다 갔다 합니다 아주 편한 옵션이에요 키로수 87,110km 87,000km 보증 일반 부품까지 보증 다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에 커튼도 있습니다 뒤에 커튼 뒷자리 공간 넓죠 역시 대형 세단이라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이렇게 깨끗해 다 천정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양쪽 열선도 있습니다 양쪽 열선 뒤에 커튼도 컨트롤 가능하고 좋습니다 G80 굉장히 인기 많죠 제가 G80 정말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전동 트렁크도 있고 요런 차 요런 차 골프백도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 스페어 킷 스페어 타이어 안에 물자국 없습니다 이유 없이 전동 트렁크도 잘 되고요 작동 완벽하죠 저는 뒤에 교환이 있으니까 저런 거 확인 꼭 잘해야 돼요 혹시 안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안되더라도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충분히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차를 판매할 때는 굉장히 제가 수월해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제네시스 G80입니다 3.3 프리미엄 럭셔리구요 옵션 많았죠 헤드업 룸밀라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프로토 에어컨 그 다음에 양쪽 통풍 열 그리고 스마트 센스가 있었죠 투쿠방 센서 차선이탈방지 자동 제어 장치까지 전동 트렁크도 있는 8만 7천된 이 G80을 제가 2,8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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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